시대의 영웅주를 좀 찾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테랑 투자가 한 25% 초과 수익을 내고 자랑스러워할 때 이 영웅은 속으로는 웃으면서 정말 초고 수익을 내는 걸 지켜봤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주식을 찾는 마인드가 좀 필요한다고 좀 할 수 있을까요? 부원적으로 한두 말씀 드리자면 첫째는 돈은 대충 벌어도 싸게 내놓은 회사를 찾지 말고요. 차라리 돈 잘 벌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게 소위 협의 개념에서의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더욱 집중하자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지난 20년간 현재 가치 대비 저평가의 세이프티 마진을 추구로 하던 가치 투자자가 사실 시장에서 솔직히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히 좋은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가 똑똑해지면서 세이프티 마진의 기회가 점차 사라졌죠. 그리고 단기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만 잠시 저평가 상태가 가니까 그런 단기 저평가주를 찾다 보니 가치 투자가 도리어 단기 투자처럼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대의 영웅주를 좀 찾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세밀한 분석이 아닌 시대 변화에 대한 호기심과 직관만으로도 산업의 기존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회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예를 들면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 BM, 시젠이라든지 두산 퓨어셀 이런 주식은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배터리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바이오 중에서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이 언급해 주는 거죠. 다 한마디로 시대 변화를 크게 이끄는 그만 잘 호기심을 갖고 대응했더라도 사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갑과 을을 혼동하지 말자. 소위 갑을이 주로 표현될 때는 B2C 기업을 얘기할 텐데 진정한 히든 챔피언은 갑 같은 을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실패한 종목의 예를 하나 들면요. 바로 인텔리안테크였습니다. 원웹에 위성 안테나를 제공하는 회사로 아주 히든 챔피언이라고 보유했는데 원웹이 파산해서 접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와서 고민하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때가 거꾸로 사는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웹이라는 갑보다 사실은 어린 인텔리안테크가 사실은 기술력이나 포지션에서 더 강력한 히든 챔피언으로서 갑이었죠. 2만 원 이하에서 팔았는데 지금 한 6만 원 가까이 왔습니다. 아프셨겠네요. 네. 그래서 반성을 했습니다. 주도업종, 혁신, 성장 이게 사실 최근에 투자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쪽에 되게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데 주도업종이 있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휴리스틱 어프로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을 빨리빨리 직관으로 판단해서 해답을 얻어가는 노력이 틀리지 않는다면 상당히 정답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눈을 감은 채 산 꼭대기로 만약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휴리스틱 어프로치에 의하면 지팡이를 하나 들고 360도 회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 걸리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360도 이렇게 지팡이로 점검해보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기업가치 변화의 어떤 모멘텀이 바로 기대 수익률일 텐데 이게 가장 클 섹터와 종목으로 지속적인 포트 재구성 노력은 사실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필수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도업종과 동떨어진 포트폴리오는 사실 저는 절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전에서 많이 겪는 일인데요. 비유하자면 항상 시장에서 가장 크게 가치가 변하고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을 만약 제가 안 갖고 있다면 시장이 너무 통떨어진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 극대화에 이미 조금 멀어져 있는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적의 동태를 적진을 잘 살펴서 제가 향하고 있는 포해 방향도 계속 에임 어드저스트를 해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 적이 밤에 기습 공격할 수도 있는데 제 포해 방향이 변동이 없다면 그건 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 수 있고요. 저의 어떤 표적은 계속 유연하게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시장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시장이 정답을 향해 간다는 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기업가치 변화의 모멘텀에 지속적인 포트 재구성을 하려면 그 주도 업종의 어닝 모멘텀의 지속기간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달고 좋은 것보다는 향후 1, 2년 펀드멘탈 추세가 좋은 것을 찾는 게 더 사실 더 승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주가 추이와 시장 수급 흐름 대응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투자나 특정 섹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의 투자 판단이 시장에서 얼마나 지금 이미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남보다 빠르냐 느린 생각이냐 뭐 이걸 꼭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밸류체인의 종목의 카테고리도 확인해야 되고 주요 종목의 영업 상황도 봐야 되고 시장 재배력이나 어닝 모멘텀, 밸류에이션 멀티플 그리고 최근 등락 수준을 고려한 종목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종합해서 보유하고 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드시 지속적인 네거티브 셀렉션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 모든 업종에서 정말 더 가져가야 될 것 아니면 그 반대에 속하는 상대적으로 덜 가져가야 되거나 아니면 안 가져가야 될 게 뭔지를 병행해서 생각해 주면 의외로 좀 더 합리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부원에서 하면 제가 좀 약간 재미있는 표현을 드리자면요. 피트 렌치가 월가의 영웅이었다면 여의도에도 영웅이 많이 있을 텐데요. 숨은 고수들이요. 예를 한번 들자면 그분이 이제 저에게도 매우 좋은 성장주 투자나 벤치마크가 되어 주었고요. 주도업종 선택과 집중 투자의 모범 사례라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접시 돌리기에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었대요. 초보 투자라면 만약 접시를 돌릴 때 접시 하나를 돌리고 이제 잘 돌아간다 하고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코스피가 한 20% 오른 강세장애 그 해에 나는 한 27%를 벌어놓으라고 좀 기분 좋죠. 그런데 이제 만약 접시 돌리는 마술사라면 접시 한 10개 정도는 돌리겠죠. 그러면 접시가 돌아가는 속도가 약해져서 흔들흔들하다 떨어질 걸 대비해서 충분히 잘 돌려줄 수 있는 그 마술사는 일반인보다는 훨씬 잘하죠. 그 마술사를 그냥 조금 주식을 잘하는 펀드메니저라고 만약 한번 가정해 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여의도의 아주 영웅 같은 동료는 접시를 한 100개 정도를 동시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로 7번째, 세로 5번째는 접시가 약해진다는 걸 이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또 힘차게 돌려주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접시를 또 체크해서 돌려주고 하면서 100개를 돌릴 수가 있는 그게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주도업종의 산업 동향, 기업 내용을 사실 사실 꿰뚫어보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식 초보자가 5% 초과 수익을 내고 기분 좋을 때 베테랑 투자가 한 25% 초과 수익을 내고 아주 자랑스러워할 때 또 무조건 장기 보유하고 매매를 하지 말라라는 일부 그 구루가 아주 자부심 있게 내 말이 맞았지 하고 생각하실 때 이 영웅은 속으로는 웃으면서 정말 초과 수익을 내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국정시를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대형주들이죠. 대형주 중에서 이제 주도업종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걸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으시겠는데요. 시가총액이 높은 업종의 실적 모멘텀과 PR 그리고 주가 흐름을 먼저 살피는 게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그 한화정권의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그게 제가 공감이 돼서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한국의 시가총액 30위 이내의 종목들이 지난 20년간 총 시가총액의 53%에서 78% 사이에서 움직여 왔더라고요. 2008년 이후부터는 비중이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 68% 정도. 비교하자면 유럽 어떤 평균 국가의 시가총액 30위를 봤더니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럽의 주력 산업들이 굉장히 조금 힘이 좀 약해졌지 않나 하는 그런 예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3등에서 30위권 이내에서는 성장기업이 성숙기업을 몰아내면서 상향되었고요. 또 매우 큰 신규 상장주들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코스닥에서 옮겨온 셀트리온 이런 주식을 제외하면 31등 이하의 종목들이 30위권 이내로 신규 진입하는 회사는 생각보다 좀 더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빈익빈 부익부 원리에서도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30위 내에서 꾸준히 상대적으로 아웃포폼하는 회사는 성장성을 겸비한 대형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를 한 뭐 예를 들어 50% 이상 꾸준히 비중을 가져가겠다는 투자가라면 30위 이내에서 핵심주를 항상 일정 비율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좀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